한글자막 by 한효정 해정원은 한양에서 가장 큰 객점이라 했다. 넓고 깊은 해정원은 며칠 전 점심을 먹던 때와 달리 조용했다. 여러 방을 들락거리며 수발하는 시중꾼들조차 조용히 움직였다. 전역성을 물리고 나니 이한신의 두 시위, 서리평과 채갑이 반야에게 좀 쉬라며 나갔다. 종일 나 돌아다닌 덕에 몸이 몹시 묶었기는 했다. 북쪽 벽에는 족자가 걸려있었다. 눈덮인 들판을 감해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취가 뒤에 걷는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휴정 대사께서 남기신 글귀를 해정이 옮겨 쓴다고 되어 있다. 해정은 조금 전에 물린 전역상 머리에 나와 자신의 이름을 밝히던 이 객점의 주인이었다. 필체가 참호 유려하다. 고졸하면서도 은근히 화사한 방 안에 이정표 같은 글이 걸려있으니 이곳이 객점이니 실감난다. 초경을 날리는 총소리가 멀리서 울렸다. 반야는 옷깃을 여민 뒤 사방을 향해 삼배식을 올리고 나서 소리 없이 홀로 전역불공의식을 치렀다. 반야신경을 다 외고 사방에 삼배식을 마쳤을 때 기다렸던 듯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해정원의 주인과 일꾼 양이였다. 나이 지긋한 객점 주인이 양이한테 다가쌍을 들려 들어와 반야 앞에 놓고는 마주 앉았다. 잣과 호두로 만든 백자편에 깨강정과 조란과 생란등이 얹힌 접시가 꽃처럼 곱다. 강수와 꽃님이가 보면 좋아하겠구나. 반야는 모처럼 아이들을 떠올리며 여인들을 향해 웃는다. 시헌도련님, 저녁이 아무래도 부실한 듯하여 후식을 들여왔습니다. 원주의 말에 양이가 가만히 고개를 숙인다. 저녁상 머리에 주인을 따라 들어와 반야의 젓가락이 미치는 음식과 미치지 않는 음식을 눈여겨 살피며 당기거나 밀어주던 여인이었다. 서른 살쯤 되었을 것 같은데 여인으로서는 기상이 남달랐다. 심려하셨다니 죄송합니다. 이 상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양이가 다간을 들어 차를 따라주었다. 반야가 차를 마시고 잔을 내려놓으니 양이가 또 따르는데 원주가 백자편 접시를 밀어주었다. 도련님, 남장을 하시니 재미있으시죠? 저도 이따금 남장을 하는지라 그 재미를 알지요. 이 사람 양이도 마찬가지고요. 남장을 들키지 않기 위해 나이를 여섯 살이나 내려 덜 자란 도련 행세를 하고 있지만 들킨 들 무슨 상관이랴. 한양 오던 길에 사온제로부터 시연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도련 복색을 하고 다니는 동안은 나리의 작은 아들 신용을 하게 된 것이다. 덕분에 오늘날 성균관에 가서 나리의 아들 무영 선비도 만났다. 그는 반야가 계집임을 몰라보았다. 그저 제 부친이 성균관을 구경시켜 주라 보낸 저보다 어린 도련으로만 알아 모처럼 아우본 듯 자상하였다. 자신의 방이며 요새 보는 책들도 일삼아 보여주었다. 성균관에서 삼식 끼니를 먹고 살아야 하는 우영이 이따금 바깥밥을 먹는다는 관밖의 여염집에서 겸상하여 점심밥을 먹었다. 밥을 먹다가 오랜 지기처럼 그가 말장난을 걸어왔다. 시온, 첫눈이 무엇인지 아나? 겨울 들어 처음 내리는 눈이지요. 아니, 첫눈은 한 인간이 세상에 나와 처음으로 알게 된 눈이야. 딴은 그렇습니다만 선비의 해석으로는 감상이 지나치신걸요? 그러게 과장해서 시재받아 이론토로 썼다간 낙방 거사가 되겠지? 웃던 그가 불현듯 손을 뻗어 반야의 콧등을 쓸어보며 선혜가 이리 어여프면 선혜들은 다 어쩌지? 하였다. 그 바람에 반야는 입을 막으며 웃었다. 그 생각이 나서 반야는 또 웃는다. 무영 때문에 가슴이 설레었다. 그가 한여름 점심 밥상을 가운데 두고 운운한 첫눈이 무슨 의미인지 어찌 몰랐으랴. 가슴이 설레니 심신이 맑아지면서 세상 계집이 된 듯 했고 이체로울 만큼 따스했다. 시온 도령이 사람 앞날을 보신다는 말씀을 사온제 나리께 들었어요. 복체를 낼 테니 복체를 낼 테니 도련님 제 앞날을 봐주시렵니까? 세상을 그리 넓게 뜻하는 바대로 사시면서도 앞날이 궁금하십니까? 여인이 하하 소리내어 웃는다. 반야 말에 대한 긍정이라기보다 그 단언이 재미있다는 토이다. 양이는 세움으로 외다 손을 포개 얹고는 벙어리처럼 웃고만 있다. 벙어리나무 언니가 잠깐 스쳐 지나간다. 키는 멀대처럼 커도 힘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였다. 스물여섯 살이나 되었음에도 수염조차 나지 않는 부실한 사람. 그는 언니가 아니라 강수보다 어린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산야의 꽃이 피는 계절이면 노상 꽃을 꺾어다 신당에 들이밀면서 집안의 꽃을 가꾸었다. 고대광실 아니라 그 중에 살아도 근심이 있고 앞날이 궁금한 것 또한 계집들 속내 아니겠소? 사내들이라고 다를 것 없겠지요. 맞는 말씀이나 일반적인 말씀이시고 원주께서는 자신의 앞날이 궁금하여 모르시는 건 아닌 듯 하십니다. 그래도 저한테 화문하실 게 계시다면 폭죄를 했소서 얼마면 되겠습니까? 원주께서 궁금하신 사항의 경중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여 주사이다. 여인이 싱긋 웃더니 소매뿌리에서 자줏빛 주머니를 꺼내 반의 앞에 놓았다. 수천여 사람들과 마주 앉았고 그때마다 그들의 주머니를 보았다. 주머니 색이나 주머니에 새겨진 그림과 글씨들의 조합이 다 달라 똑같은 게 없지만 또한 비슷했다. 부와 귀와 복과 숫자가 일반적이고 드물게는 자신의 성이 새겨져 있거나 새나 다리나 나무가 수놓인 것도 있었다. 그런데 자주색 바탕에 검은색 중자에 똑같은 주머니라니 이런 우연이 가능한가 반야는 자신의 주머니를 꺼내 보고 싶은 걸 참고 여인의 주머니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은자가 수문향이나 들었다. 한 콘석씩 거느린 선호만신이 사망육각 제비들을 다 불러 열두거리 구판을 사흘동안 치르고도 남을 큰 돈이다. 불사신인 듯 세 차례나 죽었다 되살아나신 듯 하옵니다. 원주님 앞에 비목이 두귀나 보이는 까닭을 말씀해 주시렵니까. 혜정이 웃음을 터뜨렸다. 어이가 없거나 기가 막히거나 참지 못할 조석거리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한 듯 가벼운 웃음이다. 잘 보시었습니다. 시헌두려님. 어린 날 내가 나를 죽이고 나온 문간에 열려문이 섰떠이다. 그 열려문을 나이 든 내가 몰래 태워 없앴더니 다시 만들어지기에 또 불을 질렀지요. 그러니 제가 세 번 죽은 게 맞습니다. 제게 보이는 다른 사항도 말씀해 보십시오. 도련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어찌 보이는지 진정 궁금하여 드리는 부탁이니다. 오래 혼자 사셨습니다. 자식은 없으시고요. 하나 돌보시는 이들이 많아 홀로 사시는 것과 없는 자식을 갚하고 계시고 앞날 또한 그리하실 터입니다. 모두 원주께서 익히 아시는 사항이죠. 무엇을 먹고 싶으시기에 이리 많은 복제를 내시는지 제가 더 궁금합니다. 내가 얼마나 살지 궁금하오. 왜요? 왜라니요? 사람마다 그걸 궁금해하지 않소? 사람들은 대개 얼마나 살지보다 어떻게 살게 될지를 궁금해하지요.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지 알아요. 그러니 얼마나 살지가 궁금한 게지요. 내가 내가 얼마나 살 것 같으오? 하오나 어쩌죠? 저는 제 손님이 얼마나 살 것인가 대해서는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점쟁이로서 제 원칙입니다. 그러면 내 더 강국이 부다 가리다. 도련님 보시다시피 나는 여러 사람들과 살고 있거니와 돌보고 있고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책임 있는 자들은 나름의 앞날을 대비해야 한다 여깁니다. 그래 묻는 게입니다. 당장 준비를 해야 할지 차근히 대비해도 될지를요.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 보통보다 훨씬 진지한 사람들이 있다. 절박한 사람들도 있었다. 흔치는 않았다. 진지하거나 절박한 그들의 삶과 죽음이 점쟁이인 반야한테는 훨씬 선명하게 보이기 마련이었다. 여인의 말을 듣고 있는 반야에게 문득 도량창계가 떠올랐다. 세속 한가운데서 번잡하게 살지만 도량을 운영하는 여인인 것이다. 도량청정 무하의 산부 청룡강차지 아금지송 묘지인 언 원사자비 밀가호 세 차례 도량창계를 울고 난 반야는 목을 죽인 뒤 여인에게 언제 낳는지를 물었다. 경호 년 9월에 났어요. 어머니보다 10년 앞서 세상에 난 사람이다. 영이 맑고 강하다. 사람을 무수히 겪었으나 그들에게 휘둘리는 대신 그들을 부리며 자신의 삶을 용맹하게 갖고 온 그를 큰 여인이다. 이처럼 사람님이 큰 여인들을 만나면 반야는 가슴이 설레였다. 고희연을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헌데 그 안에 재물을 잃으시며 한 차례 큰 병변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희를 여기 해정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맞으실 것 같으니까요. 어떻게 누구한테 봉변을 당할 것 같다는 것입니까? 도적대가 이 해정원 대문 안으로 밀고 들어올 듯합니다. 현재 신세신데 한갑을 한도에 넘기신 뒤 즈음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도적대거리가 횡행한다고요? 대거리 지척인 이 사대문 안에 그쯤하여 영모의 난이 날 거라 그 말씀이요? 영모의 난이 어떤 양상인지 제가 모르와 그걸 알 수는 없습니다. 사대문 아닌지 밖인지도 모르겠고요. 단지 도적대가 밀려들어 해정원을 아수라 장으로 만들듯 합니다. 해정원이 한양에서 가장 큰 객점이라 들었습니다. 한양에서 제일 크다면 팔도를 통틀어 가장 크겠지요. 팔도에 여유있는 낙은애들이 도성에 오면 예서 머물 것이고요. 도적들이 도성을 범한다면 이 해정원을 그저 지나치겠나 이까? 허면 내가 그 안에 이 객점을 걷어치우면 어떨 것 같소? 그리하시면 원조어른 앞날이 달라지겠죠. 좀 전에 앞날 대비로 하신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몸집이 너무 커진 이 해정원을 어떤 식으로든 정돈해야 할 때가 되었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요. 맞습니다. 내가 너무 기고만장 교만을 부렸는지도 몰라요. 과연 도련님 듣던 대로 해안이 깊으시구려. 은자 숨은 양으로는 복채가 턱없이 모자랄 듯 하오. 오늘 사온제 날이와 도련님 일행이 드신 밥값을 제해드리리다. 허구 해정원이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 도련님이 드시면 대기신 듯 그냥 머무시게 하오리다. 언제든 들러주시구려. 그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를 마신 원조가 빈잔을 내려놓고 차를 따랐다. 수십 명 일꾼들을 거느리고 살면서도 몸소 일을 하는가. 그의 손은 어머니 유일의 손만큼이나 투박하고 거칠다. 반야는 물 한 잔도 직접 따라 마셔본 적이 없는 제 손을 옷자락 속에다 슬쩍 숨긴다. 도련님이 신기하여 묻습니다. 자신의 앞날도 보십니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들었습니다. 제 앞날 보는 무인도 없을 깹니다. 나는 스스로 머리 깎는 중 몇 차례나 봤어요. 그러니 제 앞날 보는 무인도 있겠지요. 도련님은 어떠하시오? 집요하다. 세상을 만만하게 사는 여인의 유인인 것이다. 불쾌할 법한데 사뭇 재미있다. 무엇 때문에 원조께서 저를 자꾸 떠보시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니다. 도련님이 신기하고 어여쁘시니 동무하고 싶어 그러죠. 도련님 자신의 앞날을 보시니까? 다행히 보지 못하옵니다. 반야의 응수에 원주가 깔깔깔 웃었다. 반야가 자신의 앞날을 다른 사람 앞날 보듯 자세히 못 보는 건 사실이었다.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다. 점쟁이로서는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 결함을 말했는데 여인은 재미나서 웃는다. 입을 가리거나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호탕하게 웃는 여인이 반야는 신기했다. 진실로 다행입니다. 도련님 압류 다행이지요. 그나저나 도련님 이따금이라도 나랑 내 동무들이랑 더불어 놀아보시랍니까? 원주께서 누구와 더불어 뭘 하면 노식이에요? 때에 따라 다 다르지요. 그렇지만 재미난 건 분명합니다. 모두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 속내를 들여다볼 만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모여서 사나흘씩 노는데 만나면 신난답니다. 도련님도 숱한 사람 속 들여다보며 사실 테니 나나 내 동무들과 비슷한 처지 을 뜻하여 들여보는 말씀입니다. 재미가 어떤 것인지 알아듣기 어렵나이다. 원주님 동무들에 섞여 들었을 때 제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옵니까? 원주가 싱크시 웃으며 건너다 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한참을 이어진다. 여느 사람보다 많이 본다 해도 대개 상대의 영이나 귀신들을 통해보는 것 살아있는 상대가 보이기를 거부하면 보기 어려웠다. 김학주처럼 강하면서도 그와 비할 수 없게 영이 맑은 해정원 주는 자신을 다 들키지 않으려 스스로의 영에 장막을 쳤다. 도련님이 저와 동무가 되시면 여기 있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른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며 얻게 되는 힘과 그 힘으로 스스로를 가꾸면서 커지는 자신을 얻으시는 거지요. 그리 말씀하셔도 막연하고 어렵습니다. 다른 세상 이라니요? 어떤 세상이기 에요? 귀천이 없고 남녀 유별도 없는 세상 이지요. 그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의 목숨값이 같습니다. 동등하고 자유롭지요. 사람마다 그럴 권리가 있고요. 내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 나를 보낼 수 있고 내가 남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 애쓰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두루 살피며 사는 그런 세상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불법처럼 듣기 좋으나 무릉도 온 만큼이나 비현실 같나 있다. 그런 세상이 현실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실 아닐 수도 있고 현실 바뀔 수도 있지요. 덧붙이자면 무릉도원 같은 세상이 아니라 그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또 하나의 다른 세상이라 보아야 겠지요. 이상하고도 어마어마한 말을 농인 듯 늘어놓는 여인이 반야는 어리둥절하다. 남녀 유별과 기천으로 인한 서러움을 김학주를 겪은 그 한 번으로 다 형용할 수 있으랴. 남보다 많은 것을 타고난 자신이 그러하며 다른 여인들이야 오죽할까. 날마다 만나는 여인들을 통해 보는 세상의 부조리함은 실증나고 눈덜이 났다. 그때마다 걷고 또 걸어도 매양 그 자리였다. 헌데 여인이 귀천 없고 남녀가 다르지 않은 세상이 있다고 호언한다. 동등이라니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니. 낱글자들이야 숱하게 보았지만 그 낱글자들이 여인의 입에서 조합되어 동등이니 자유니 하고 불리니 차라리 기묘하다. 할머니 동매도 하늘 아래 모든 목숨의 값이 같다 하시기는 하였다. 그런 세상을 위해 무녀들이 손을 맞잡은 적이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그건 별자리에 관한 이야기들 아니었던가. 만파식적이 전설이 아니라 현실이었던 세상. 만파식령도 실제했다고 믿게 한 아득한 시절에 허황한 이야기. 반야는 여인을 빠니 쳐다보다가 품속에서 주머니를 꺼내어 여인 앞에 내놓았다. 주머니를 들어 쳐다보던 여인의 눈이 거달해지는가 싶더니 이내 그저 신기한 듯 주머니를 살핀다. 무녀이시였던 제 할머니가 쓰시던 주머니입니다. 동매라는 이름의 만신이셨지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할머니를 졸라 가게 되었습니다. 원주님 흔치 않은 이 두 주머니가 똑 닮은 게 우연일까요? 달리 까닭이 있을까요? 글쎄요 나는 모르겠는데 도련님도 모르시겠소? 들키지 않겠다 작정한 시침이 떼기가 아니라 어떤 사실을 개량하고 있음을 그의 표정이 보여준다. 저를 그만큼 떠보시고도 말씀을 아니하십니다. 제가 아직 원주님의 어떤 뜻에 부합되기엔 모자라는 것일 테죠. 제 할머니께서도 하늘 아래 모든 목숨의 값이 같다는 말씀을 하시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하여도 제가 그 말씀의 뜻을 미처 수긍할 수 없으니 세월이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주께서 혹여 제게 달리 가르침 주실 때 떠오르신다면 제가 한성에 머무는 동안 알려주십시오. 싱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 여인이 편히 실하며 다과짱을 둔 채 나간다.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여인이 할 말을 남긴 건 느껴졌다. 반여로선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상해누인 은자 수문양을 자신의 주머니 아니다 넣는다. 어떻게 똑같이 생긴 주머니를 해정원 주인이 가고 있을까. 감이라도 잡아보기 위해 눈을 감고 길을 모으려는데 문 밖에서 기척이 났다. 도련님 나리께서 소촌으로 돌아가자십니다. 사은재나리의 시위 체갑의 목소리였다. 공손히 상가며 향기롭게 생각한다는 나리의 호를 따라 사은재라 부르는 나리의 집은 목멱산 아래 서촌에 있었다. 헌집을 손질하여 들어앉은 지 반년 남지 되었다 하였다. 그래서 나리 따라 도착한 날 반야는 사은재의 깃든 귀신들의 내역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의의 일만큼 집이 깨끗했다. 곡절에 맺힌 사람들을 따라 귀신들이 움직여버린 덕에 집안에 남은 귀신들이 없었다. 홀로 치르는 성주 맞이 였을 망정 유일을 나온 듯 재미났다. 와중에 뜻밖에도 미약하게 남은 어머니의 흔적과 만났다. 함체정과 함순정의 태가 묻힌 걸 느꼈던 것이다. 여타 귀신들이 없어 발견된 듯 했다. 나리에게 물었더니 이유래 함체정이 나고 자란 집이라고 비로소 알려주었다. 어머니에게 주려고 마련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했다는 말씀에 두 분의 극진함을 새삼 느꼈다. 금주령 금주령 때문에 한산하다는 밤거리임에도 반야 눈의 운전가는 여전히 불야성처럼 보였다. 종로 앞을 지나 유기전 골목으로 들어서려는 찰나였다. 이한신이 반야를 끌고 좁은 골목 그늘 속으로 몸을 들였다. 저기 유기전 쪽에서 이쪽으로 행보하시는 양반이 보이느냐 양쪽의 산에 둘을 거느리신 어른말이다. 보옵니다. 나지막한 한신의 말투를 따라 반야도 덩달아 속삭였다. 어둡다 하나 이따금 처마에 내건 등불들이 있어 형상을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다. 나이가 꽤 들어 보이는 걸음걸이다. 오늘은 저 양반을 살피라고 데리고 나오신 모양이다. 한양 온 뒤 해정원주를 아울러 열한 명의 명운을 보았다. 사흘 전에 살피니는 어여쁘고 귀여운 제10살이 못된 홍시성의 아기씨였다. 현재도 더없이 귀한 몸이나 장차는 훨씬 귀한 분이 될 아기씨는 자신의 뜰에 난데없이 나타난 도령복색의 반야에게 서슴없이 어느 댁에서 온 도령인지를 물었다. 반야는 서촌에 살며 부친을 따라왔다가 대간에서 길을 잃어놓으라고 대답했다. 허면 도련님 얘는 사내들이 드나들지 않는 곳이니 어서 사랑채로 나가보시어요. 아기씨가 아기씨가 그리 의젓하게 사랑채를 가리키며 말할 때 느꼈다. 만 사람에게 떠바뜨려지고 사랑받을 터이나 아기씨 자신은 태산에 눌린 듯 허방위에 뜬 듯 힘겹고 불안한 삶을 슬피 살게 되리란 것을 우리는 더 뒤로 물러날 도이니 너는 이 길로 나가서 자연스레 저 어른 앞을 지나치면서 인상을 살펴라. 우리가 뒷골목으로 너를 따를 터이다. 사온제나리와 시위들의 기색이 어떻든 반야는 재미있기만 하다. 이렇게 재미들려 미타원으로 돌아가고 싶을지 의심스러웠다.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야마기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 사바다야 반야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가만히 읊조리며 마저오는 일행을 향해 걸었다. 어릴 때부터 이 다라니를 읊으면 기분이 좋았다. 사통 팔달 온몸의 기운이 시원하게 뚫리면서 눈이 맑아지기 때문이었다. 일행이 스무걸음 남짓하게 다가왔을 때 반야는 어른들께 길을 비키듯 자연스럽게 문 닫힌 점포에 처마 밑쪽으로 붙여걸었다. 나바 사라사라 시리시리 서로서로 모자 모자 모다야 모다야 욱조림 소리를 더 낮췄다. 양반 나리가 곁을 지나갈 때까지도 아무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다. 마침 등불이 멀어진 즈음인데다 걸음을 멈추고 뜯어볼 수도 없으니 베는 것도 없었다. 반야는 읍조림을 계속하며 걸었다. 하따야 사바하 자가라 욱다야 사바하 샹캅섬 나네 문득 읍조림을 멈춘 건 뒤에서 난 소리 때문이었지만 옴실하게 덮치는 서늘한 기운 때문이기도 했다. 귀기가 아니라 뒤에서 다가든 산 사람의 기운이었다. 반야가 휙 돌아섰다. 양반 나리가 지나쳐 갔던 걸음을 되돌려 다가왔다. 반야가 두어 걸음 다가가 허리를 숙였다. 주변을 다 덮을 만치 넓고 무거운 기운이 양반 나리한테서 비롯되어 드리워졌다. 이놈 어린 눈 귀가 어둡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시원이라 하옵니다. 그래? 네, 몇 살인고? 열다섯 살이 옵니다. 마님. 허면 반가위 아들이 한창 공부해야 할 나이에 깊은 반기를 총자도 없이 왜 놔두는 게냐? 무슨 연휴로? 시방 집으로 가는 길이 옵니다. 너희 집이 어디 간데? 홍짐은 금방 옵니다. 지금 같은 내놓은 걸음으로는 한참 가야 할 길이로구나. 내 저만치 가다 보니 내놈이 노래를 부르고 있던 듯하여 돌아왔다. 무슨 노래를 불렀더냐? 심려장구 대다란이라 하는 불가해서 없는 경문을 외웠나이다. 경문이라니 중이 되려는 개냐? 그저 재미나서 홀로 걸을 때면 울고 다녀옵니다. 오호라 내놈이 옷에 대바라져 공부에 꾀가 난결오구나. 어디 한번 외워보거라. 예수 말씀이니까. 후면 내 홍짐은 너희 집으로 쫓아가 들으랴. 양반 나리께서는 밤길에 어린 놈을 붙들고 말놀이를 즐기시는 듯 했다. 점점 온우해진 어투에 웃음기가 패고 있지 않은가. 반야는 약간 숙였던 고개를 들고 양반 나리처럼 뒷짐을 치면서 다란이를 웃기 시작했다. 몇 소절 읊다 보면 그만 되었다는 소리가 들릴 줄 알았더니 양반 나리는 반야가 끝까지 외계했다. 사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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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야가 다 외고 나니 양반 어른이 껄껄 웃었다. 주변에 드리워진 어둠이 물결처럼 움직이는 듯 하였다. 아주 재미났다. 하면 상을 내려야지. 여봐라 이 아이한테 한 림 쥐어 주어라. 귀엽지 않느냐. 줄줄 염불 외대는 품이 영락 중갑거니와 영락 없는 계집아 이로구나. 길이 어두우니 속히 집으로 돌아가거라. 공부 많이 하고 양반나리 뒤에 섰던 호위가 제 상전하시는 양이 별난지 웃음서린 얼굴로 반야한테 은자 한 양을 내밀었다. 반야가 받아 허리 숙여 인사를 하니 양반나리가 고개를 끄덕이곤 돌아서서 걸었다. 영이 말지 않으나 아무도 그의 혼탁을 따질 수 없을 양반이다. 귀걸이 크거니와 기세는 주변 정도가 아니라 온 천지를 덮을 만큼 광대했다. 자식들 조차도 길을 펴지 못하여 여럿이 고사하고 또 고사될 터이나 그 스스로는 오래 살 사람이었다. 귀신이 범접지 못할 양반인 것이다. 저 정도의 광대한 기세를 지닌 양반은 어떤 분일까 천천히 멀어지는 양반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반야는 불현듯 소스라 친다. 아 뒤늦게 반야는 은전 한잎을 움켜쥐고 부들부들 떨었다. 맙소사 처음부터 알아뵀다면 지레 눌려 숨이 넘어갔을 터이다. 반야는 점포 앞에 무너지듯 주저앉는다. 나리와 시위들이 어둠 속에서 나와 다가왔다. 시연이 심이 놀란 모양이다. 업어라. 나리의 말에 기진한 반야를 서류가 업었다. 그의 등에서 잠들어버린 반야는 사원제에 도착해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다. 기운을 차려 나리와 마주 앉기까지는 한식경이 더 걸렸다. 삼경종이 울린 뒤였다. 억거 유기전 앞에서 니가 그리 놀란 것은 그 어른이 누구신지 알아본 탓이더냐. 가재도 가재도 도구며 살림살이가 거의 없는 안채 큰 방에 마주 앉자마자 한신이 반야한테 물었다. 반야한테 사람을 보게 한 날 밤마다 벌어지는 풍경이다. 성감마마 이실이라 침착했습니다. 과연 그러하시다. 오늘 밤 미행을 나서신다는 말을 들었기로 너로하여금 뵙기한 것이다. 전하의 용안을 뵈니 호도하시더냐. 어두워 자세히 못 배웠지만 기운으로 느낀 바 영이 어둡고 크고 무겁고 탁하고 슬프시다이다. 분노가 많으시고요. 슬프시다. 왜 그리 느꼈을까. 맺힌 게 많으시어 슬프고 그 슬픔이 분노로 나타나실 터입니다. 전하께서는 자손이 많지 않으시지요? 그러하시다. 어린 세자 한 분과 옹주 두어 분이 계실 뿐이다. 여러 분을 잃으셨지. 까닭이 전하께서는 자손들의 연기를 흡수하시면서 당신의 귀를 키우시는 사람으로는 몹시 드문 기세를 타고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큰 나무 밑에 다른 나무가 깃들이기 어려운 것과 같겠지요. 하지만 전하께서는 오래 사실 됩니다. 오래라면 지금 춘추 아홉이신 세자께서 상해 오를 날도 그만큼 오래 걸리리란 뜻이 되겠구나. 상대를 몰라도 상대가 보이는가 하면 상대를 알아도 그가 보이지 않기도 하였다. 보이지 않는 건 상대가 하는 일의 내용이었다. 나리가 무엇 때문에 상감과 세자의 수명을 알고자 하는지 그건 나리가 말해 주어야만 알 수 있는 것이다. 혜정원주가 지닌 주머니의 내력을 그이가 말해 주어야만 아는 것과 같았다. 나리 나리께서 아시고자 하는 게 전하께서 몇 살까지 사시고 세자께서 보이에 오르실 날이 언제쯤인지 그 점이시여요? 전하의 수명을 아시고자 하는 게 외람되어 돌려 물으시는 것이고요? 아무와도 나누지 못할 대화를 나누게 된 사이 이건희와 단 둘뿐임에도 나리가 보일 듯 말듯 고개를 끄덕였다. 군신간의 도리는 신령과 사제간의 도리보다 엄격한 것이다. 사람 사이에 만들어진 겹겹의 도리들 또한 사람과 신령들의 관계보다 엄했다. 저나 춘추가 어찌 되시는지 잘 모르오나 앞으로도 서른 해쯤은 끄떡없이 사실터입니다. 세자 마마가 올해 아홉이시라면 을료생이시고 몇 올해 나시어 싸워요? 상감이며 세자 등 왕과 사람들의 생일과 생신은 골박 사람들이 모르는 법이었다. 그들의 운세가 알려지는 걸 방지하기 와여 비밀이 되는 것이다. 알려져 있다면 그건 짐짓 다르게 지어낸 사주일 수밖에 없었다. 1월에 나셨다. 왕실의 손이 워낙 귀에 만인이 근심하던 차에 나셨던 이라. 아 그 몇 해 전에 또 한 분 세자께서 돌아가셨죠. 늦가을 쯤이었을 것이고요. 그때 할머니와 어머니가 여섯 살 난 저를 세금정 집에 가두어 자물쇠까지 채우신 뒤 대걸 안에서 벌어지는 푸다거리에 가셨지요. 뭐? 굿은 하다 말 것이고 세자님은 돌아가실 텐데 대걸에 무엇하러 가느냐고 제가 요사를 떨어댔으니 밖에 내놓을 수가 없었던 예지요. 푸다거리 이튿날 세자께서는 돌아가셨지요? 험어 그러셨을 토이다. 그때 세자께서 살아나셨더라면 지금쯤은 어엿한 성년으로 전화를 보필하셨을 토인데 험어 이번 세자께서는 오래 사시겠느냐? 그리하여 금상께서 서른해 뒤쯤 승하하신 뒤 임금이 되실 수 있으시겠느냐 묻는 게다. 제가 지금 상가마마 기세에 눌려 기신한참이라 세세히 못 보입니다만 전하께서 자식 여럿을 고사시길 분이신데 아직 그 기운이 남으신 듯합니다. 그 기운이 전하의 어느 아드님과 따님께 다시 미칠지는 그분들을 배워야 알겠사옵니다. 다만 한 가지 며칠 전 배웠던 그 아기씨가 전하와 부모자식 연이 있으신 듯 하옵니다. 병조판서 어떻게 어떤가요? 전하와 부모자식 연이라면 홍판서 때가이가 세자빈이 되실듯 하다는 뜻이냐? 전하께 아드님이 세자마마 한 번 뿐이시라면 그렇겠지요. 내년 초쯤 일듯 쉽습니다. 하운데 나리 그쯤이거나 그보다 이르게 다시 관모를 쓰실 듯 하옵니다. 관모를 쓰다니 누가? 나리 시지 누구시겠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반가운 일은 아니로구나. 표술이 높아지는 게 반갑지 않으시어요? 작금 조정은 노론과 소론이라는 투파로 관리어 있다. 노론의 기세가 지나치게 승하여 소론에 속한 자들의 거동이 수월치 않지. 무슨 일을 하려해도 시시비비가 걸리기 마련이고 만약 상께 없어 다시 나를 부르신다면 노론의 기세를 누르고 소론을 키우시어 형평을 맞추고자 하심인데 그리되기까지 전학에서 얼마나 시달리실지 그게 걱정이다. 나리 깨우선 소론이신가 보입니다. 노론이니 소론이니 하는 판은 이름만 달라져 왔을 뿐 선대로부터 물려진 것이라 나 또한 그러하다. 허나 나는 소심한 중도라 봐야 할 것이다. 이쪽 저쪽에 다 맞추는 중도가 아니라 이쪽도 저쪽도 가녀치 않으려는 어중간함이라 해야겠지. 온주동 참의 영감 남께서도 그러하시고 참의 영감 은 어떠실 것 같으냐 다시 관모를 쑤실 듯 보이느냐 그분을 영신하시되게 어른으로만 베고 잊고 지낸 터라 모르겠습니다. 차후 보이는 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운데 제가 나리를 따라 처음 살펴던 홍임은 금방 대감도 노론 이에요. 나리께서 미워하시는 그 우상대감이오. 이한신이 허허 객적게 웃는다. 사람 숙례를 들여다보는 반야한테 그 자를 보아달라 하고도 내막을 알려주지 않은 것이 쑥스럽고 미안한 것이다. 한신이 말할 수 없는 까닭은 사신계에 있었다. 집안 대대로 개원이었거니와 그 자신이 있게 한지도 삼십년이 넘었다. 하여도 스무엘 넘게 함께 사는 부인 홍회원조차 개에 대해 몰랐다. 반야도 몰라야 했다. 시방 반야는 경계에 서있었다. 아이는 저도 모르는 채 기나긴 시험을 치러왔고 현재도 치르는 중이었다. 작년 봄 영신의 참변 뒤 온양 은세미 무녀 반야는 곧바로 사신계에 발견되었다. 반야가 사신계가 기다리던 제목이거니와 예비되었던 개원이었음도 그 뒤 밝혀졌다. 반야의 양조모인 칠성부 오품 동매가 반야를 키웠거니와 칠성부 무령이 일찌감치 반야를 점찍고 반야가 자라 사신계로 찾아들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인연이 되려 그랬던지 반야의 아우 동마로가 저 홀로 사신계로 찾아들어 개원이 되어 있기까지 했다. 지금 한신이 그 모든 것을 반야한테 말해줄 수는 없었다. 동매가 자신의 수양딸 유우레를 입개시키지 않은 까닭도 반야가 스스로 커나 사신계로 찾아들어야 할 무녀였기 때문이었다. 여느 개원들은 대개 앞선 개원들의 손을 잡고 입개 하지만 반야는 내도록 홀로 커야 했다. 이만하면 스스로 잘 자란 셈이었다. 한신이 이번에 반야를 한양으로 이끌고 온 것도 혜정 원주가 운을 떼어놓은 것도 제목임을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반야에 대한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무녀로서의 반야는 충분히 검증되었으나 반야가 개에 대해 모른 채로 제 스스로 혜정 원주를 따르겠다고 결심해야만 시험이 그것도 첫 시험이 끝나는 것이다. 잘 보았다. 내가 미워하는 그 김용연 대감도 노론이지. 지난 날 내가 친상을 빙자하여 사직한 것도 그 대감을 위시한 사람들이 나를 보아내지 못한 데다 나도 그 이전 투구가 싫어 물러난 것이었다. 내가 다시 출사하게 된다면 아마도 다시 같은 양상이 벌어질 것이다. 나 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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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동자가 밝았다. 사신계에서 봐야 할 자들을 보이고 난 밤이면 언제나 저렇게 충혈되거나 아예 눈을 못뜨고 기진하기 일수인 아이였다. 반야를 괴로 이끄는 것에 대한 미안함은 없었다. 사대부부터 팔천에 이르기까지 개원들이 두루 포진한 사신계는 혹독한 현실 속에서 미천한 신분으로 살고 있는 아이한테 큰 언덕이 되어줄 것이었다. 다만 개에 들어서도 타인의 명운을 봐야 할 아이가 애달팠다. 나는 내 수명을 알고 싶지 않다. 아는 게 무섭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겠지. 그러니 시연아 아니 반야야 내 수명이 보이더라도 부디 말하지 말거라. 반야가 고개를 숙이며 웃는다. 도령 두건을 벗은 터라 가르마가 한 줄로 가지런히 애련하다. 내가 번번이 너를 이리 기징케 하는 것을 너의 어머니가 아시면 성운 다하시리라. 오늘은 그만 물러가 푹 식어라. 반야는 날이 앞을 물러나 안체 뒤편에 자그만 별당으로 향했다. 가운데 마루를 두고 양쪽의 방 한 칸씩이 달렸을 뿐인 자그만 집이었다. 비어있던 그곳으로 반야가 굳이 밀고 들어간 것은 그곳이 어린날의 어머니가 쓰시던 곳이기 때문이었다. 병으로 부모를 잃고 숙부 식구한테 집을 아끼고 별채로 밀려났던 어린 자매 체정과 순정의 서롬이 깃든 방 요즘 수발을 들어주는 두레가 별당 마당에서 기다리다가 뒷곁에 목욕 준비를 해놓았노라 말했다. 씻고 방으로 들어와 불을 끄고 누우니 멀리 사랑채 쪽에서 나는 소리들이 아스라이 들렸다. 이민도 그 안에 끼어 있을 터이다. 의식 무의식 중에 미친 듯 탐했던 사내들 몸이 집 떠나오면서 그립지 않았다. 일행이 많아서가 아니라 몸이 겨울강처럼 잠잠했다. 처음 동마로를 안기 이전에 고요한 상태로 돌아가 있었다. 나중에 또 어떻게 미칠지 몰라도 현재 고요한 자신의 몸이 반야는 좋았다. 집 뒤 목력산에서 두견새가 질기게 울어댔다. 사온제에서는 안주인이 없음에도 드나드는 사람이 많아 일꾼도 많았다. 사온제 나리의 호종들을 제외하고도 젊은 집사 식구들과 부엌어면내외 내외가 있고 시집갔다 소박을 맞았는지 과부가 되었는지 돌아와 있는 부엌어멈에 딸이 있었다. 스물 대여섯 살이나 되어 보이는 그네가 요즘 별림의 시중을 들었다. 그 외에도 사랑채 심부름을 하는 일꾼들이 따로 있는데 다 제 일에 바빴다. 정해진 일이 없어 한가한 사람은 이민뿐이었다. 날이 새로 밝아오는데 행랑방에 든 이민에게 일어나라 깨우는 사람도 없다. 사온제에 머문 한달여 동안 이민은 별림을 독대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다. 별림은 수시로 나리와 시위들과 더불어 나들이를 하면서도 이민을 대동하지 않았다. 집에 있는 나리는 별당에 틀어박혀 꿈척도 하지 않았다. 한 집안에 있건만 별당과 행랑채가 천리였다. 일체 아는 채를 해오지 않는 별림 대신 사온제 나리가 채위를 통해 내린 명은 글자를 익히라는 것이었다. 서천에 든지 다섯째 되는 날부터 이민과 나이가 비슷한 초립이 찾아오더니 두어 시진 정도씩 읽고 쓰기를 가르치고 갔다. 자신이 김생이라고만 할 뿐 어디 사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 인지도 밝히지 않은 채 그저 잠깐씩 선생 노릇을 하다 이민이 익혀야 할 글자 숙제만 내놓고 사라졌다. 이민은 할 일이 없어 그야말로 글이나 익혔다. 아주 어렸을 때 익힌 정음은 읽기를 하고 배우다만 천자문은 생땅 갈듯 익혀나갔다. 나리의 명이 결국 별림의 뜻임을 느꼈고 별림 곁에 머물자면 그 뜻을 따라야만 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이민에게 요즘 별림은 전생의 사람 같았다. 이른 아침부터 매미 소리가 극성이다. 어제는 집 뒤 산을 오르다 길과 느티나무 아래 무더기로 떨어져 있는 검은 빛깔의 매미들을 보았다. 거개가 주검이었고 드문드문 날개를 떨거나 뒤집혀 매물 도는 매미들이 있었다. 아직 한창 떼인 듯한 매미들이 왜 떼로 널브러져 있는지 알 수 없는 채 이미는 쭈그려 앉아 죽거나 죽어가는 매미들을 눈에 띄는 대로 풀숲으로 옮겨놓았다. 사방에다 알을 낳아뒀을 매미들이었다. 매미 애벌레는 알에서 깨어나면 땅속으로 기어들어가 어둠 속에서 수년을 살다가 성충이 되어 다시 땅으로 나온다는 말씀을 강당사 스님한테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러고는 다시 알을 낳고 죽는데 땅 위에서 사는 시간이 고작해야 한 달가량 이라던가 사람 살이도 실상 그와 같으니 이민에게 땅속의 매미 군뱅이처럼 순하게 엎뒤어 살라는 말씀이셨을 것이나 그때 이민은 땅 위로 나온 매미의 일생에 하잘 것 없음이 못내 마음에 걸렸다. 이민 처사 일어나셨으면 소세하고 별당으로 오십시오. 작은 도련님이 찾으십니다. 부엌 어머메의 딸 두레 목소리였다. 두레가 지칭한 작은 도련님은 이 집 사람들이 도련 복색에 별림을 부르는 별칭이었다. 큰 도련은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유생이라 하였다. 집에 오는 일이 원체 드물다는 그가 간밤의 손님처럼 들어왔다. 이미 초실을 급제하고 대가를 준비 중이라는 그는 이제 겨우 열여덟 살이라 하였다. 이름이 무용이라던가 사온제 나리의 젊은 나리듯 부친을 닮은 그는 어둠 속에서도 눈이 부실 정도로 해맑은 귀공자였다. 늦은 밤 들어와 번잡하게 만드는 것에 아랫사람들에게 두루 사과하던 공자. 꿈속에서라도 그와 자신을 비교할 처지가 아님에도 어젯밤 이민은 그로하여 가슴이 쓰렸다. 그가 방가의 외동아들이라서가 아니라 무용의 넉넉함이 이민을 아프게 하였다. 그가 부친을 배로 안체로 들어가고 덩달아 별림이 안체로 불려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세상 사리가 공평치 않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였다. 선망에서 비롯된 열등감을 비로소 경험한 셈이었다. 오늘은 호흡 함께 나가자 하려나 잔뜩 기대에 부풀어 이민은 별림의 처소에 이르렀다. 별림은 마루에 나앉아 제 건너편 화단에 빈 희고 붉은 수국꽃 무더기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금방 물린 검은 바지에 검은 회장의 연분홍 조고리는 새 옷이다. 여인들이 말타는 일이 워낙 드물어 거의 구경하기 힘든 복색인데 별림은 늘 입어온 옷인 양 차려 입었다. 보름 전쯤 청지기 댁이 바느질하는 안악을 불러드리는 가 싶더니 안체대 청에서는 날마다 바느질 판이었다. 아예 한양에 살려는 건가 별림이 이곳에 계속 살겠다 한다면 나는 어찌 해야 하는가 별림의 옷들이 지어지는 걸 먼발치로 엿보면서 잠깐씩 궁리했다. 이른 아침부터 금세 말타고 나들이라도 할 것처럼 맑은 바지를 차려입고 닿아 내려뜨린 머리에 검은 육합모를 쓴 별림의 얼굴은 탈속한 듯 투명하다. 얼굴이며 목에서 실패줄 낱낱을 잡아낼 수도 있을 듯했다. 이민의 가슴이 아렸다. 이민이 제 앞에 이르자 별림이 환히 웃더니 마루를 두드리며 곁에 앉으라고 신호했다. 워낙 냄새가 옅은 사람이라 곁에 앉아도 그네의 몸내를 막기 어렵다. 별림을 만지고 안고 싶어 이민의 손끝이 저렸다. 한 달 여전까지만 해도 늦은 밤 방으로 쑥 들어와 스스럼 없이 자신의 품을 파고들던 사람 아니었던가. 이민 처사 오랫만에 보는 것 같죠? 이건 또 무슨 전조인가? 별림의 깍듯한 말투에 이민은 불안해진다. 처음 몸을 썩고 난 뒤 일시에 말을 놓고 노복처럼 대하던 그녀였다. 개집 앞에서 개집 앞에서의 사내의 위신 같은 건 일절 부릴 수 없었다. 그랬다간 단박에 별림에게서 밀려나리란 걸 교접을 치렀던 밤 눈 쏟아지는 더운 샘에서 알아버린 탓이었다. 사내로서의 분노와 질투와 앳구름 따위는 별림에게 통하지 않을 것임을 시간이 흐를수록 그 점은 더 명확해졌다. 지체 고아를 막론하고 주변 사람들이 신령처럼 떠받드는 별림은 보통 계집이 아니었고 보통 사람도 아니었다. 별림에겐 신분이 없었다. 공부가 어때요? 천자문은 어디까지 익혔어요? 엎어지고 자빠져도 잊으러지지 않는다. 전폐비유까지 읽기는 했지만 쓰기는 몇 글자밖에 못합니다. 목통이었던 터라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진도가 빠르네요.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볼 생각이 있어요? 왜요? 공부하겠다면 시켜주려고요. 해서 무얼 하지요? 그야 해본 뒤 알게 되겠지요. 전 조련님 아니 아씨 곁에 있으면 됩니다. 그 외에 원하는 건 없습니다. 내 곁에 있는 게 처사의 원일 리는 없으니 자신이 원하는 게 무언지 모른다는 게 맞겠죠. 어쨌든 나로부터 시작해야겠다면 장차 내 곁에 있기 위해 공부를 하세요. 요새 아니 앞으로도 한참 나는 머슴도 사내도 필요치 않습니다. 지금 모습으로의 이미는 나한테 더 이상 소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미는 기가 막혀서 나란히 앉은 별림을 돌아보았다. 냉혹한 말을 태연히 내뱉은 그네는 한 주먹이면 부서질 듯 여리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이미 강철 같은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이미는 아프게 느낀다. 따르든가 아주 버려지든가 선택은 그뿐이었다. 어디서 무슨 공부를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모든 공부는 자신을 만들어간다는 의미에서 한 가지라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길을 알아야 시작할 수 있겠죠. 하겠다면 요즘 이민척사 가르치러 들리는 김생이 인도해줄 겁니다. 조도로 여기 한영에서 머물러 그 뜻입니까? 아시는요? 나는 한가위 즈마여 미타원으로 돌아갈 터입니다. 그 안에 여길 떠나 세상 구경을 좀 더 하면서요. 이민척사는 김생을 따라가야죠. 반야는 해정원주가 재미나다 한 그 세상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였다. 하늘 아래 모든 목숨의 값이 같다는 그 허황에 보이는 세계가 어떤 양상인지 구경해보고 싶어졌다. 그 세계에 속한 해정원주가 마음에 들거니와 사온제 나리도 그쪽에 닿아있는 것 같지 않은가 그 두 사람만으로도 정체불명의 그 세상에 믿음이 갔다. 저거 실토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강당사로 돌아가면 되죠. 미터원이 아니고요? 미터원에는 더 이상 처사 자리가 없습니다. 이민으로서는 선택할 것도 없었다. 별님이 자신을 데리고 온 것은 여기 버리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밤마다 더불어 그 분탕질을 치면서도 다른 산에 김선비를 참았던 건 버려지지 않기 위함이었다. 관하의 사또방으로 뛰어들고 싶은 걸 참은 것도 살아 제 곁에 있기 위해서였다. 절정의 순간에 한숨처럼 내뱉는 다른 산에 이름조차 못 들은 채 했던 것 또한 같은 이유였다. 제가 원하는 모든 걸 다하고 제가 원하지 않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건만 이제 와서 버리겠다니 별림의 목을 졸라 버리고 싶은 분노가 끌어넘쳤다. 하지만 이민은 꼼짝도 못하고 화단에 깃드는 아침 햇살만 쳐다본다. 그 옛날 늙은 무녀 동매가 중이 되는 길만이 목숨을 가꾸는 것이라 하였다. 중이 되고 싶지 않아 되지 못했다. 별림 곁에서 계속 살 수 없음도 처음부터 알았다. 둘이 얽혀 할 수 있는 모든 짓은 다 한 뒤였다. 별림이 다른 길을 열어주고 있음을 왜 모르랴. 제가 기어이 아시를 따르겠다면요. 괜한 짓인 줄 알면서도 억지를 써보는 이민을 별림이 또렷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이민 처사가 어린 날 어떻게 강당사에 들게 되었는지 모르나 이제와 그건 중요치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처사는 스스로를 방치했어요. 핑계는 절집에 자신을 내다버린 세상과 부모였겠죠. 세상이 날 버렸는데 이렇게 천해진 내가 무얼 할 수 있겠냐. 아무렇게 살자 의식했든 못했든 그랬을 것입니다. 그걸 내가 이해하는 까닭은 나 또한 내가 난 자리가 서러울 때마다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사와 다른 건 나는 내가 하는 일과 할 일을 알고 산다는 것 뿐이죠. 몹시 하기 싫은 일도 감수한다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그렇죠. 지금 처사가 나를 때려겠다 하는 것은 계속하여 스스로를 내버린 채 살겠다는 스스로조차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 될 겁니다. 나는 단 하룻밤 품을 사내일 망정 그런 사내는 필요치 않습니다. 별님이 지금까지 이민을 향해서 한 것으로 가장 긴 말이었다. 거절의 말 내치는 말은 저리하는 법이로구나. 스스로를 의식하기 싫어하는 상대의 속내를 나지막한 목소리로 거침없이 들춰버리기. 이민은 별림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자신의 발끝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다시 만날 수는 있습니까? 다시 만납니다. 얼마나 뒤에요? 지내다 보면 그 시기가 보이겠지요.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는지 누구보다 찾아가 잘 알지 않아요? 때가 되면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거 별님이 소매뿌리 속에서 물건을 꺼내 내밀었다. 검은 문명으로 만들어진 주머니였다. 주머니에 달린 술이 자줏빛이라 예쁘다. 한양 와서 내가 본 돈의 일부에요. 간직했다가 필요할 때 쓰세요. 됐습니다. 사지 멀쩡한 젊은 놈이 어디간들 밥을 굶겠습니까? 받아주세요. 내 마음이기도 해요. 주머니보다 주머니 내미는 손을 잡고 싶은 걸 왜 몰라줄까? 이민은 코끝이 메워지는 얼굴을 수그린 채 주머니를 받아 쥐었다. 반야도 이민이 안쓰럽기는 했다. 이민을 너무 가벼이 여기고 한시절 소용품으로만 여긴 게 사실이었다. 그와 어떤 인연이 있는지 애써 살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관계를 맺었다가 풀어버리려 하고 있지 않은가. 이민을 데리고 해정 원주를 따라 볼까 하여 해정에게 물었을 때 그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가 갈 다른 길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가 그 길을 계속 갈지는 그 스스로 에게 맡기죠. 해정의 결정은 간결하고도 단호했다. 반야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모르는 채 나아가 보기로 했듯 이민도 그리해 볼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후면 제가 이댁에서 언제 나가게 됩니까? 김생이 보통 사시 시작 지묘죠? 징꾸릴 시간은 충분하겠어요. 두어 시진 뒤에 떠나라는 말이었다. 세상 기막힐 것도 없이 이미 숨이 차 일어나 별림을 등지는데 아침해를 배강인 듯 진 큰 도렁 무영이 별당 마당으로 들었었다. 흰 모시옷에 검은 쾌자를 걸치고 검은 두건을 쓴 그는 학처럼 가벼워 보였다. 이민이 허리를 숙이니 무형이 웃는 얼굴로 예하며 마주 허리를 숙이는데 눈은 별림 쪽을 향해 있다. 저의 예 소리에 놀라 돌아보는 이민을 지나쳐 화단으로 간 무형이 수국 꽃 한 송이를 서슴없이 끊더니 별림에게 내민다. 아침꽃이 아름답습니다. 그 꽃은 오래전부터 계속 피고 졌을 것을요. 저는 이 아침의 꽃을 처음 보았습니다. 첫눈처럼 말입니다. 번번이 눈도 참 어두우십니다. 그들의 웃음소리에 억장이 무너진 이민은 총총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한시도 더 이 집에 별림 곁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변변이 꼬릴 짐도 없었다. 두어벌의 옷과 글레에 사용하는 책과 종이들을 접어 보짐을 싸는 것으로 끝이었다. 보짐 하나뿐인 삶인 것이다. 그 보짐에다 얼굴을 묻고 이민은 마른 울음을 한참이나 운다. 세검정 아래 계곡에 간장 만드는 사람들과 종이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메주가 막골이 생긴 건 백여 년 전부터라 했다. 가을이면 콩자루를 실은 마차들이 들어왔다. 겨울이면 마차들이 지체만한 나무단을 싣고 구메구메 들어와 마을 곳곳에 부렸다. 종이를 만드는 당나무들이었다. 기다란 당나무 가지들은 단체로 가마솥에 쌓이고 이불 호청보다 넓은 가죽부에 덮여 삼긴다. 삼긴 당나무가 피우는 향은 달콤한 듯 쌉싸름하였던가 겨울이면 드나들기 드나들기 어려웠다. 양반들의 별 유천지인 그쪽에서는 구기계곡이나 그 얼음의 가늠사에 닿기 쉬웠다. 가마골에서 멀자는 세금정자도 양반들은 다른 길을 통하거나 가늠사 쪽을 돌아 찾아다녔다. 천민촌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양반들의 유의를 나오는 기절에 가마골 사람들은 구기계곡이나 세금정자 쪽에 얼심도 하지 않았다. 반야가 십여 년 만에 지나온 매주 가마골은 전보다 훨씬 번다해졌다. 계곡을 따라 뛰엄뛰엄 있던 초가들이 훨씬 많아졌고 예전 잔목에 묻혔던 빈터들은 깨끗이 치워져 종이들이 줄지어 늘려있었다. 가마골이라는 이름 탓인가 기다란 지붕을 인 옹기 가마들도 선억이 눈에 띄었다. 옹기장이들이 들어와 살게 된 것이다. 깨금아비도 예전에는 옹기장이었다고 했다. 병을 알아 옹기를 빚지 못하는 바보가 되었지만 흙을 다스리는 체수는 남아 미타원의 벽들은 헌데없이 말끔했다. 가마골을 지나고 세검정자에 못 미쳐 반대편 숲의 구부란 길을 따라 잠시 오르면 다시 평평한 등성이가 나오는데 그곳에 너대체의 집이 오밀조밀 모여있었다. 세 번째 집이 반야의 어린 날 집이었다. 앞에 두 집이 아주 빈 것 똑같이 하는데 낮에도 귀신이 나올 때 쉽게 허름해졌다. 그 옛날 동매의 스승 달도지 때부터 무격들이 모여 살던 작은 마을 이었는데 동매가 떠나며 마을이 쇠한 것이다. 반야의 집도 몹시 낡았다. 여섯 간짜리 안채와 여섯 간 넓이 신당채와 헛간과 사립이 기대어 있던 소나무와 소나무의 메인 색색의 청까지 얼핏 보면 예전과 비슷한데 군기가 덮개처럼 끼었다. 소나무 밑에서 예닐곱 살배기들 셋이 땅강아지들 처럼 놀다가 말타고 다가선 파냐와 서리를 보고는 다람쥐들 처럼 달아난다. 어릴 적의 집을 둘러보고 싶었거니와 형편이 된다면 개그로서 점사를 한번 보고 싶었다. 스스로 느껴 아는 이외에 다른 무경론에 비친 나는 어떨까 어젯밤 잠자리에 들다가 문득 그게 궁금했다. 어린날 집에 무녀가 아닌 하지 않았다. 집이 아무리 좋아도 한번 무격이 거한 집은 보통 사람들이 살지 못하거니와 살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계셔요. 사리밖에 서리를 세워두고 마당으로 들어서서 소리치자 신당문이 열렸다. 신당 안에 여인 셋이 앉아있다가 내다본다. 여인 둘이 서른살남짓한 무녀를 마주하고 점사를 보는 참이었다. 밖에서 기다리니까 더러 일행이 아닌 여러 명의 손님들을 함께 들여놓고 목걸이를 하는 무녀들도 있었다. 따로 손님들 방이 없는 경우이거나 여러 손님들한테 위세를 보여 손님이 무격을 시험하지 못하게 하기 위험이었다. 안에 든 손님들은 일행이었다. 들어오시랍니다. 젊은 안학이 말했다. 화사한 빛깔에 맑은 바지 차림으로 들어선 반야의 신분을 물러보겠는지 엉거주춤 허리를 숙이는 여인들은 상민 복색이다. 반야는 여인들 뒤편에 앉히면서 가볍게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한다. 여섯 칸이나 되는 넓은 신당은 넓어서 더 초라하였다. 신단에 차려진 신장들이며 사방에 걸린 종이 꽃들이 조악하기 이를 데 없다. 반야는 이 신당에서 불상과 신상들이 보는 앞에서 태어났다. 여섯 살 때까지 이 신당에서 먹고 자며 크다가 떠났다. 떠나며 신당 안에 계시던 아미타불상을 뒷산인 부각산에 옮겨 묻은 동매는 그곳이 어딘지 차후 반야가 필요하면 찾아내리라 했다. 쌀알이 잔뜩 뿌려진 점상을 앞에 놓고 있는 무녀는 반야의 거동을 뚫어지게 바라보다 여인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뒤에서 보기에 왼쪽에 앉은 젊은 여인이 아들을 낳고 싶어 찾아온 듯 했다. 오른쪽에 앉은 여인은 그네 시험이었다. 막내 아들을 몇 살에 잃으셨지요? 무녀의 질문에 시험이가 제 여섯 살에 열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놓으라고 대답했다. 무녀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점상 위에 쌀알에다 다시 한 줌의 쌀알을 뿌리고는 들여다 보았다. 반야도 때로 사발에 담긴 물에다 꽃잎을 흐트리며 할 말을 고를 때가 있었다. 그야말로 숨을 쉬고 말을 고르기 위함이지 꽃잎에서 점사를 읽는 것은 아니었다. 그 막내 아들이 형내 아들 생산을 가로 막아 아들을 못 낳는 것이요.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은 게 원통하여 그대간을 못 떠나고 있다 이거요. 너 꽃을 아니하셨죠? 자식 농사야 원래 반타작이면 잘하는 거라고 애들 까지 굿을 어찌 하겠소 비손이나 해주지 애들 넋고 다는 사람도 있을까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 없고 기준님 댁에서는 막내 아들 노 굿 하고 삼신 곳을 해야만 손자를 보실 수 있을테요. 부족은 그 뒤에 만들어야 하고요. 반여는 어이가 없어서 무녀 뒤편에 신장 상들을 건너다 보며 속으로 참외 진언을 읊는다. 옴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하 시어미의 여섯살배기 아이는 원혼이 되기는 커녕 진작 환생하여 제 세상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딸자식을 셋 낳은 며느리는 제가 몰라 그렇지 이미 태기가 깃들어 있었다. 아들을 낳을 터였다. 그러면 굿을 언제 해야 하겠소 비용은 얼마나 들고 비용이야 정성껏 들이면 되는 것이고 굿은 사흘 뒤가 마침 할 듯 합니다. 굿은 여기서 하고 기주님 댁에서 온 동네 사람 불러놓고 하거나 식구들만 찾아와 여기서 하거나 효염은 똑같으니 기주님이 알아 하셔요. 무슨 자랑이라고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여기서 해야지. 헌데 굿을 하면 틀림없이 아들을 낳을 수 있겠나. 신장님들 앞에서 내가 헛소리 하겠소? 무녀가 잠옷 위험같은 목소리로 제 신령들을 팔았다. 시험이가 굿거리 준비를 묻자 무녀가 준비는 이쪽에서 다 할 테니 우선 약조금을 내놓고 가라 이른다. 시험이가 주머니를 홀랑 뒤집어 몇냥의 은전과 동전들을 내놓고는 신전에 산배를 올린 뒤 며느리와 함께 신당을 나갔다. 반야와 무녀 둘만 남았다. 상대의 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는 무인이 아닌 바 반야는 무녀 앞에 다가앉지 않았다. 나이나 무력 성별에 앞서 무인몸에 깃든 신령의 힘이 무인들의 위계를 정하고 서열을 만드는 법이었다. 줄다리기 하듯 눈싸움이 벌어졌다. 그네의 신령들은 조금 전 반야가 들어선 순간부터 그네 주위에서 저희들에게 보이지 않는 반야의 신들을 찾느라 우왕좌왕 하였다. 반야를 쫓지 않는 반야의 신들이 그들에게 보일 리 없었다. 보이지 않음에 그 위력을 알아챈 그네 신들이 일제히 부복하며 신당 밖으로 사라졌다. 신당 안에는 사람 둘만 남았다. 얼굴이 창백해지다 마침내 눈이 벌개진 무녀가 몸을 일으켜 점상을 돌아오더니 반야 앞에 엎드렸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세요. 엎드린 그네가 거푸 용서를 빌었다. 먹고 살기가 그리 힘들어? 아니요. 이년이 욕심에 눈이 어두워 그리 하였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다시는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지 않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방금 그 며느리에게서 본 것이 있소? 이미 수태를 한 듯 하였나 이다. 그래 구술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나한테 용서 빌 일이 아니죠. 택내의 신령들이 보고 계시지 않았소. 신령들께 용서를 빌겠나 이다. 다시는 끌이 안겠다고 맹세 하오리다. 용서하십시오. 그리 하시겠다니 되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나는 댁래를 질책할 입장이 아닙니다. 몸을 일으킨 그네의 얼굴이 눈물 범벅이다. 상대의 무기를 알아볼 수 있거니와 수태를 알아볼 수 있는 무녀이니 맹탕은 아니었다. 금세 용서를 빌 수 있는 마음 또한 순하다. 나는 별림이라 합니다. 댁내 이름은 무엇이오? 동매라 합니다. 할머니 이름이 이 여인 한 대까지 팔린 모양이었다. 앵간한 일로는 마음 상하지 않는 반야도 태어날 수가 없다. 어떻게 갖게 된 이름이오? 5년 전 신모께서 돌아가신 뒤부터 그 이름을 제가 쓰고 했습니다. 택내는 신모님 이름을 쓸 게 아니라 본인 이름을 썼어야 하오. 게다가 신모님 쓰시던 동매라는 이름도 그분께 아니었지 않소? 이 집 원래 주인이었던 동매만신에 대해 들어본 일이 없소? 제 신모께서 그분의 집과 명성을 이어받았다 들었습니다. 하여 저도 따라 썼던 것이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신 동매의 집에 들어 살더라도 댁내는 댁내의 이름으로 손님을 받아야 해요. 자신의 세계를 갖고 와야죠. 이 집은 댁내 것이오? 저는 신단만 받들뿐 집주의는 판수 노릇을 하는 시모의 아들입니다. 박판수라 부르는 그이는 아랫동네에 내려가 살면서 저와 한 권속을 이루어 구슬 행하고 있습니다. 박판수도 점사를 봅니까? 점사는 아니 보고 구판 북집이 노릇을 주로 하옵니다. 평소에는 구판에 필요한 지물들을 만들고요. 이 아래와 위쪽 집들에는 어떤 이들이 사오? 여기서 큰 굿이 벌어질 때 권속들이며 구타는 식구들이 깃들뿐 평시에는 비어있습니다. 그나마 뒷집은 사람이 들 수 없을 지경이고요. 역시 박판수 것인 줄 압니다. 예전 동매가 권속이던 무녀와 그의 지압이 박판수에게 집을 남기고 떠났다. 지금 박판수는 그때 아랫집에 살던 박판수의 아들일 것이다. 주물을 잃은 권속들은 신기 높은 새로운 무녀의 권속이 되지 못하면 살기가 힘들 수밖에 없었다. 이 마을이 이 지경이 되고 만 것도 그런 까닭이었다. 동매 이전 이름이 뭐예요? 삼덕이라 합니다. 좋은 이름이요. 삼덕 무녀. 앞으로는 스스로를 그리칭하십시오. 하면 지금보다 영이 훨씬 맑아져 신기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삼덕이 새로운 공수라도 들은 듯 연신 머리를 조아리다 몸을 일으켰다. 천행도 아른 흔적으로 곰보 자국이 드문드문 새겨진 얼굴이지만 대개의 무녀들이 특징인 듯 가진 쌍꺼풀 늦어져서 눈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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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 시원 했다. 밉 쌍이 아닌데 영이 막지는 않다. 그네가 무녀로 이름을 높이자면 수련을 한참 더해 영을 맑혀야 할 것이다. 별림 께선 오늘 어찌 여기 납신 것이옵니까? 얘 사시던 동매만신을 잘 알았습니다. 내가 현재는 온양고을에 사는데 무처럼 환영 왔다가 생각나서 들렀어요. 느닷없이 찾아와 삼덕무녀를 난감하게 한 점 사과드립니다. 용서하세요. 아, 아니요. 별림 아니셨더라면 제명줄 재촉에 가며 사술부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별림이 납신가 닳은 저를 깨우치기 위한 신령님들의 마련이시겠지요. 그리 여겨주시니 고맙습니다. 나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니요. 이리는 못 가십니다. 저를 데려가사이다. 뭐요? 스승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이끌어주십시오. 삼덕은 이 집을 떠나고 싶을 뿐더러 제 삶의 틀을 통째로 바꾸고 싶은 듯 했다. 스스로 의식을 하였든 아니든 예인은 기회를 기다렸던 것이다. 부끄럽지만 삼덕무녀 나는 제자를 두어 가르칠 만한 소양이 없습니다. 나는 굿을 못하는 반쪽짜리 무녀 한가 점쟁이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굿은 스승님 때 가까운 무녀들을 찾아다니며 계속 배우겠나이다. 저를 거둬만 주십시오. 스승과 제자 바이오는 쉽게 맺는 게 아니라 들었습니다. 제자를 두고 싶지도 않고요. 부디 온양고을 어디에 계신지만 말씀해 주셔요. 제가 여기를 떠나 정리한 뒤 따라가 시봉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삼덕과도 전생에 풀지 못한 업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던 반야는 눈을 감고 반야 신경을 읊조리기 시작했다. 마음을 맑혀야만 보이는 세계로 들어가보기 위해서였다. 반야 신경을 마친 뒤 광명 진언을 웬다. 옴 암호가 바이로 차나 마하 무드라마니 파드마 츠바라 프라 파랄타야 훈 광명 진언을 세 차례 반복한 뒤에야 가뭇 눈 속에 삼덕이 나타났다. 전생의 삼덕은 사내였다. 누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영달을 꾀했던 하여 끊임없이 누이를 부추겨 지옥 속에 살게 했던 오라비였다. 단 한 번도 사랑한 적 없던 누이와 더불어 멸했던 그였다. 전생의 반야도 오라비를 좋아한 적이 단 한 순간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수족으로 여겼을 뿐이었다. 둘이서 세상을 향해 저지른 악행은 수십생을 산다 해도 다 갚지 못할 터였다. 그 형의 그 아오가 이생에서 무녀가 되어 다시 만난 것이다. 이건 또 무엇을 위한 마련일까. 반야는 그 재미없는 조우에 낯을 찡그리며 눈을 뜬다. 삼덕 무녀 권속 말고 식솔은 없소? 아니 보여서 묻는 겹니다. 자식을 낳긴 했으나 건사치 못해 놓쳤습니다. 서방은 다른 계집게 살고 있죠. 새남쪽 무녀의 제비입니다. 그 꼴 보기 싫어 계속 벗어나와 이 집의 무엇을 대신하던 중이었습니다. 복채받은 걸 다 박판수한테 바치는 게요? 한 달에 두 말 쌀값을 주고 남은 걸 제가 쓰고 있습니다. 남는 게 있긴 하오? 굶지 않을 정도로는 남고 예서 이따금 구판을 버리는지라 이 집을 아울러 위아래 집 내 제이 가부지가 얼마쯤 될 것 같오? 담상 담상 대답하던 삼덕이 놀란 눈으로 반야를 쳐다보았다. 반야가 찡그리듯 웃는다. 내가 이 집과 위아랫집들을 사야겠소. 죄에 사서 이 동네를 비워놓을 테요. 삼덕무녀는 신물들은 모두 태우고 쓸만한 가장 짓기들은 아랫동네 사람들한테 가져가게 하세요. 여기 짐들을 깨끗이 비워놓고 삼덕무녀의 검님들을 모시고 나를 찾아오세요. 나는 온양고울에서 꽃깍시 보살로 통하오. 장거리나 암흑객점에서 은샘이 꽃깍시집을 모르면 가르쳐줄게요. 삼덕무녀를 보아하니 글을 모르는 것 같은데 정음으로든 한문으로든 경문을 읽을 정도는 되야 사설을 제대로 풀 수 있을 것 입니다. 첨사도 마찬가지고요. 나를 찾아온다면 글자는 깨우쳐주겠소. 하면 이 집의 원주인 종매만신의 무가집을 만나게 될 거요. 무가집이라면 사설을 모아놓은 책을 이름입니까? 그런 책도 있사와요? 별의별 책이 다 있는데 무가집이라고 없겠습니까? 그래서 글자를 읽히게 되면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여 박판수를 데려오세요. 보아하니 아무 쓸모가 없게 된 집들인데다 인연이 없지 않으니 나한테는 턱없는 집값을 못 부르리다. 판수가 집에 있을지 모르겠다며 삼덕이 설레는 얼굴로 나갔다. 김선비가 그랬고 이민이 그랬듯 삼덕은 이 집의 실증이 났을 뿐더러 제 삶에도 염증되고 있었던 것이다. 바냐 또한 전생의 악업들이 자꾸 꼬이는 것에 실증났다. 스스로 그것들을 찾아내는 자신의 진절머리 났다. 김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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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쯤 대꼬챙이처럼 말라 상사를 앓고 있을 타였다. 그에게 서신 한 장이나마 보내 달래는 게 어떨까 하면서도 반야는 내벌어두고 있었다. 내 업장은 내가 쌓듯 그의 업장은 그 스스로 풀어야 하는 것 김학조에게 논더리가 나듯 그에게도 몸소리가 나 돌아보지 않는 그들을 다 버려두고 스스로조차도 놓아두고 알 수 없는 미래로 들어가 보기로 하였다. 내일 아침 일찍 서천을 떠나 수락산 중턱에 있는 도설사로 들어갈 예정이었다. 도설사는 비군이들만 거하는 절이라 했다. 설이가 마당에서 집 안팎을 둘러보다 반야를 향해 찡그리듯 웃었다. 허름한 초가들을 한 채도 아니고 다 사겠다니. 내일부터 수련에 들어갈 사람이 무슨 괴이적은 짓을 하는가 싶은 장난스러운 웃음이다. 내일부터 수련을 향해 찡그리듯 웃음을 향해 찡그리듯 웃음이다.